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?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늘 감기 조심하세요. 네, 이번 주에는 오늘 연주곡은 선발 선생님, 작곡자는 박준성 선생님이시고요. 가수 임자 선생님이 부르셨죠. 가요계의 여왕이시죠. 선발 선생님이 노래하는 명곡이면서 지금도 여성분들이 많이 즐겨 듣죠. 악기를 연주하신 분들도 이 곡을 한 번쯤은 다 연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가사 내용을 보면은 선발의 총각 선생님을 섬처녀가 빼절하게 사랑을 고백한 내용들이 단계했죠. 그리고 이 곡은 장주곡이고요. 저는 시키로 연주를 할 겁니다. 월겐도 시키로 연주할 거고요. 시장주의 스케일을 한 번쯤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템포는 60이에요. 그리고 리듬은 트로트인데요. 트로트는 한 박자를 그냥 뽕짝뽕짝 치면 돼요. 반박자가 뽕 올라오면서 짝입니다. 그리고 디스코를 할 때는 배로 늘려서 120에다 맞추면 되겠죠. 네, 엘프 반주기에 시키로 맞출 수 있는 이 블레스에 맞추면 됩니다. 그리고 전주 간주가 10마리가 있습니다. 제가 월겐도 시키로 할 거고요. 첫 번째 제가 이 연주를 하기 전에 1번 리듬 시창을 할 거고요. 발음은 두로 할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음이름 시창. 세 번째는 노래 시창. 그리고 네 번째는 악기로 연주를 할 겁니다. 네,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번에는 첫 번째 리듬 시창을 발음을 도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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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